재롱아 뒤에 손님이 와계세요 뒤에 뭐있어? 조금만 더 뒤에가봐 조금만 더 뒤에가봐 손님이 와계세요 땀땅 조카가 와있자녀 조카 따위 안중에도 없어? 누나가 최고야? 누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 재롱이 거의 순해보여 사랑이 누나의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지극한 순해보 뭔 말이야 요새 애 낳고 나니까 말을 더 못해 큰일났어 재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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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난감 새로운거 생겼어? 뭐야 누나 장난감을 다 귀를 떼먹어? 귀떼먹는게 취미야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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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 또 귀를 떼먹었어요 자 어 재미없게 던졌다 다시 다시 세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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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시웠어 세롱이 이게 뭐야 유전자 세롱아 유전자 여기도 있지롱 새로운 유전자 엄마가 밥 차리니까 밥 차리는 것도 구경해야 돼 장난간도 가지고 노려야 돼 큰아가 뭐 하는지도 봐야 돼 밥을 선택했는가 내가 보니까 너는 누나보다도 밥이 더 먼저구나 밥 큰아 그 외의 일동 우와 이거 새로운 거 또 있네 재롱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애는 아예 귀가 없게 나왔네 죄롱아 귀가 아예 없게 나온 애들은 안 물어 뜯었네 으 으 으 으 으 이거 담비 주자 이거 담비 너무 불쌍해 너가 다 뜯어먹은 것만 밥도 구경해야 되고 이거 담비 줘도 돼? 응? 담비 줘도 돼? 줘도 담비 줘도 되면은 어 오케이 담비 준다 담비 줘야지 누나 일단 밥 먹을 거야 애기가 구경한다 뭐지? 새로운 광경은 이 새로운 광경은 뭐지? 없다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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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퀴 돌았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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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애한테 관심 1조 없어 누나 밥 먹을게 밥밖에 관심 없네 왜 이렇게 물고 다녀 왜 이렇게 물고 다녀 왜 이렇게 물고 다녀 담비 꺼야 이제? 담비 꺼야 이제? 담비 꺼야 이제? 담비 꺼야 이제? IF vestument krail 친음 감사합니다.